아 저는 금연 안합니다 담배를 원래 안 펴서 스무살 되고 처음 펴봤거든요 펴보곤 싶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 스무살 딱 되자마자 담배를 하나 샀죠 한 개비 펴봤죠 아니 너무 피기 싫은 거예요 그대로 서랍에 넣고 한 개 피 빼고 몇 개 피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서랍에 두고 한 3, 4년 있었나? 나중에 꺼내보니까 냄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 냄새가 안 나던데 처음 샀을 때랑 다르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막 세계가 멸망하고 인프라가 마비됐을 때 담배 한 개 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세상에서 그때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신트 이런 망상함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너도 설마 네 라고 할 뻔 인정이나 갈까? 긴장 가자 아 나 그걸 안 했구나 아칼리 탑이었구나 큰일 났네 오케이 수업을 하자 너무 멍 때리면서 미드로 와버렸네 왜 미드 클레디일 거란 생각은 안 했을까 아니 이런 일이 큰일 났디리 망했음 이거 어떡하 해라야지 뭐 잭슨님 혼내주세요 저는 큰일 난 것 같으니까 미드에서라도 혼내줘 그레드 상대로 정복자 결이 되면 할만 하거든요 이번 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자 그만해요 사이버 오겠는데 마드는 해놔야겠다 쿠션 하나 먹을게요 아 큰일 났네 이러면 셀프 일단 타죠 2킬? 좀 어렵겠는데 이러면 버티기 좀 힘든데 빙호는 미니언 껴도 절대 못 이기 겸치라도 먹죠 겸치는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돈 못 먹겠지만 좋은데 아 전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도 버티곤 있으니까 멍치만 잘 먹어보죠. 클레드 미드인 거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픽밴을 너무 대충 봤다. 이게 좀 아쉽네요. 어 바텀 네이스 저는 한 번 버텨볼게요. 네이스 화이팅! 단타 때 그냥 조냐로 어그로 핑퐁이나 하자. 연우는 사야될 듯함 그래도. 클레드 가는데? 플리징이라도? 오 네이스 해치웠나? 네이스! 뒤집고 있었다고? 자 그 틈에 나인 이득 마구마구 봐줍니다. 원거리 세 마리 남은 걸로 플리징을 좀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? 아니 그러니까요. 오늘 진짜 네이스 형 미드라이너인데?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. 스티만 않으면 뭔가 해주겠지. 도망을 한 번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파밍 해버리기. 대포는 미리 먹어요. 이런 식으로 그녀를 한 번. 아하 오케이. 그때 귀하네. 아 요까비. 이거 뭐 안되나? 그냥 먹어볼까? 설마 죽겠어? 세력이 저렇게 없는데? 어우 죽을 뻔했네. 죽을 뻔했네요. 포탑을 파악이 되었습니다. 가버렷! 어딜 무리를 해 이 녀석아. 어 라카님 좋았습니다. 바로 그냥 선돈이야. 그냥 선돈이 올려버리기. 그럼 다이브는 안 당하거든요. 최소한. 성장 좀 따라왔다. 아 요까비. 진짜 아까운데? 아하 오케이. 어랍 쇼? 어 잭스 파이팅. 네. 아하 오케이. 어라하라? 잠깐만요. 니틴이 왔는데요? 일단 싸워. 일단. 아하 오케이.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득 있는 탐. 좋아요. 어라라? 잠깐만. B상. B상 B상. B상 B상. 아하 오케이. 호. 어 나 잠깐만. 난 안 될 것 같아. 아하 오케이. 먹었네요. 먹었다면 오케입니다. 가는 중. 가는 중. 녀석. 완전히 무리라고. 어떻게 해두고. 어떻게 안 되나요? 네이스. 좋아요. 이게 팀워크거든. 뭐야 이거. 어 잠깐만요. 수방가. 어 네. 저기 빠져야 될 듯. 오? 야미 야미. 하하하하. 좋아요. 잠깐만. 도망. 오케이 여기까지. 좋습니다. 이게 팀워크거든. 따봉. 아하 오케이. 바로 부딪혀주기. 가버렸. 좋아요. 좋아요. 어 네. 호? 호?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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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 인생. 참나. 어 좀 아까운데? 잠깐만 네이스 믿고 있었다고 이게 바로 팀워크거든요 아칼리벨 좀 봐줘야 되는데 어 역주행 해봐 잭스야 어? 달려 달려 가버렷 그냥 먹어 아하 오케이 야미 좋아요 템을 좀 사오고 싶은데? 템 사와서 싸우는게 낫겠다 에라 먹겠다 자 가는 중 존야는 있어요 시야미 네 빠지는게 나을듯함 개천사 나오죠 집 다녀옵시다 어? 어 그래 아칼리야 그럴 수도 있다 그쵸? 억제기만 밀까? 아 요거까지? 오케이 요거까지는 뭐 인정있죠 아칼리 아직 10초 남았으니까 어 제발 나 집 가고싶어 도망가자 굿 그 저도 같이 싸워요 잠깐만 같이 싸워요 아니 왜 넷이서 이기는거야 넷도 아니야 셋이 왜 셋이서 이기는거야 어 저도 가는 중 사실 내가 나가서도 이길 게임 아니었을까? 어 어 네네 어허 야미 아쉽다 크레드 특징 여기서 절대 안 죽음 왜냐 바로 탐 수고하셨습니다 되지 멋있네요 옷 옷은 첫 귀환에 초시계를 사와 고였네 자 캐리 나왔습니다 안녕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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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